제4장 제4장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부장적이었던 우리 사회는 아버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여겨지지가 않았죠. 부모는 왜곡된 아버지상이 아니라 진정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조명하며 우리가 의지할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전해줍니다. 자라면서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 마땅한 사람들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을 오염시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빼앗으며 살아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을 하고 한껏 저주를 퍼부어야 시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우리에게 이젠 지쳤다. 지긋지긋하다. 진노의 자식들아.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위에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오절이죠. 이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됩니다. 용서받은 자녀답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라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교제하셨죠. 예수님은 또한 사마리아 여인, 바리세인, 세리와 창녀들과도 교제하셨습니다. 신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사로운 이야기까지 귀를 기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의 삶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7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에게 유산을 주십니다. 누가 보금 15장에서 탕자는 자신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이 받게 될 것을 미리 달라는 것이죠. 유산으로 번역된 단어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탕자가 낭비한 것은 돈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집도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가 맡은 것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바로 그분의 생명, 즉 영생입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받으려고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아빠, 아버지가 되셨죠. 우리에게 생명의 유산을 주심으로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는 영생의 삶을 자녀에게 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유산을 주심으로 특별히 영생을 주심으로 아버지가 되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입니다. into